3과 지역복지서비스 말하기 1. 후회씨와 미호씨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다음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. 어머, 미호씨, 컴퓨터를 배우세요? 네,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요즘은 동네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서 배우고 있어요. 와, 저는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. 수업은 언제 해요?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. 요리, 수영,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. 그렇군요. 저도 알아봐야겠어요. 매달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아요.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. 어머, 미호씨, 컴퓨터를 배우세요? 네,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요즘은 동네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서 배우고 있어요. 와, 저는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. 수업은 언제 해요?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. 요리, 수영,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. 그렇군요. 저도 알아봐야겠어요. 매달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아요.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.